정 형사님이 동해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실 때였는데요. 누구보다 빠른 현장 판단으로 사건 발생 3일 만에 범인을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3일 만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13년 5월 8일 아침 7시 40분경. 묵호항에 있는 해양발출소에 문이 갑자기 벌컹 열립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저기요 항구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좀 가보세요. 고기잡이 배를 타는 선원이었습니다. 부두에서 이제 일 마치고 아침 산책을 하던 중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 사이에. 뭔가가 둥둥 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그럼 우리 동해 해양경찰서에서 출동을 한 거네요. 그럼 출동하셨을 때 현장 상황은 어땠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엎드린 자세로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상태더라고요. 돌아가신 채로. 어쩌다가 바다에 빠졌을까? 그렇군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시신의 상태는 어땠어요? 당시 6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강력사건 같아 보였죠, 그 당시. 배가 촘촘하게 정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외부로부터 물살에 떠내려왔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고요. 시신이 발견된 곳이 사망자가 바다로 추락한 지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항구에 인접해서 발견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가지 모두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이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피해자의 신발, 이 신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신발? 사실 이거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 내가 생을 마감하는 장소가 여기다라는 표식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시신을 빨리 수습이라도 해달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벗어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다시 회생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미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신이 멀리서 떠내려온 게 아니고 그 장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발이 있었어야 되는데 신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내 공간이라든지 독립된 공간 어딘가에서 피해를 당한 이후에 시신 발견 현장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신발이 생각보다 많은 걸 의미하네요. 처음에 변사자 시신을 확인했을 때는 제 판단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몸 군데군데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었거든요. 정수리 쪽에 찢어진 상처도 보였고요. 엑스레이 결과를 판독을 해보니까 갈비뼈에 금도 발견됐었습니다. 오히려 얘기하신 게 강력사건에 결정적인 증거처럼 들리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박된 배 사이에서 갑자기 물에 빠지면서 배나 해수면에 있던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 같다고 의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신의 상태로 봐서는 시신이 발견된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전후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었고요. 변사자를 다시 정밀하게 봤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실족사라고 하기에는 변사자 몸에 멍 자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찢어진 상처도 이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을 꼭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해가 되지 않아서 신혼 파악은 바로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변사자를 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신 씨는 60대 분의 여성이었고요. 묵호왕 인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습니다. 10년째 혼자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말로는 조용한 성격에 말수도 적었고 가깝게 지낸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부검을 하기 전에 우선 유족분들 급하게 수섬을 해봤습니다. 남동산 한 분이 계셨어요. 연락을 드렸더니만 오열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집을 나가시고는 연락이 끊겨서 몇 번이나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는데 그게 마침 또 누님의 소식을 부고로 접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발견 다음 날이 9일에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래도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신 씨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나 타살이라면 범행 현장이 신 씨의 집일 가능성도 있어서 말입니다. 문이 잠겨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절도범들이 뒤진 흔적 그러니까 물색했는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범행 현장이 신 씨의 집은 아닐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간을 지체했다가 혹시나 이것이 타살이라면 범행을 놓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1차 부검 소견만이라도 나오면 빨리 연락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고요. 일단 탐문 수사하고 CCTV 확인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검 결과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한 며칠 더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서 수사를 하신 거네요. 일단 검한 의사분이 제시한 사망 추정 시간대가 5월 7일 저녁 7시경으로 이제 추정이 됐는데요. 묵호항은 저녁 9시 정도 되면 인적이 끊겨버립니다. 그 다음날 뱃일 나가는 새벽 3시경에 다시 붐비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던 걸로 봐서는 7일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인 8일 새벽 3시경 사이로 추정 시간을 압축을 해가지고 인근 CCTV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가 좀 보이던가요? 묵호항 이쪽으로 지나다닌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쯤 한 남자가 부두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뭐 술에 뭐 끌고 저 남자분인데요. 이 새벽에 갑자기 리어카를 끌고 부두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저 리어카죠? 그런데 그 새벽에 묵호항에 리어카를 끌고 갈 일이 뭐가 있어? 설마 저 아내...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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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그쪽이 마침 신시의 사체가 발견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형사님은 남자가 버리고 갔을 리어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현장 그 어디에도 리어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반짝하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가 떠오르신 거지? 만약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 리어카를 어디인가 분명 숨기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그 리어카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피해자분하고 같이 바다로 그냥 함께 밀어넣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리어카랑 같이... 이번에도 형사님의 판단이 맞았을까요? 아... 일단 잠수부와 형사들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으로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리어카가 건져 올라옵니다. 이야... 그런데 아까 CCTV가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든 사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행동은 알 수 있는데 뭐 얼굴을 특정하거나 연령대를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긴 한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게... 그런데 그... 저분이 좀 걷는 모습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좀 특이했습니다. 뭐가 특이했어요? 팔자로 걸었나요, 저는? 처음에는 걸음걸이가 너무 느려가지고 표시가 나지 않았는데 슬로우 화면으로 보니까는 오른쪽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걸음걸이가 특이하니까 어쩜 찾을 수도 있겠네요. 뭐 우리가 그 얼굴을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은 팀을 두 개로 쪼갭니다. 쩔뚝이는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동네 탐몰을 하는 동시에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잠복 팀을 배치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말이죠. 잠복하던 형사님들의 시선이 일체의 한 사람에게 꽂힙니다. 가만히 앉아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남자에게 말이죠.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신시 사체가 발견되는 그 바다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조금 장소가 의심스럽죠.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그러게. 그 남자가 한참 동안 담배를 피우고 일어서는데 다리를 절뚝거린 거예요. 이거는... 와... 일단 그 남자가 피운 담배꽁초를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하고 바로 미행을 따라 붙였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을에 탐문수사 나갔던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쩔뚝거린 남자가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을에 절툭거리는 사람이 있더라. 있다. 그럼 용의자가 두 사람으로 지금 압축이 되는 건가요? 절툭거리는 두 사람? 둘 중에 누가 버리는 거야, 지금. 그런데 참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마을 쪽에 탐문 나갔던 팀하고 부두에서 미행하던 팀이랑 집 앞에서 딱 마주치게 됩니다. 두 팀이 따로 쫓던 절뚝거리며 걷던 남자가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 탐문에서 절뚝거리며 항구에 나타난 이 남성을 지금부터 박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는 마을에서 아주 악명이 자제한 사람이었는데요.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훔치기도 해서 모두가 박씨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구나. 아주... 나쁜 쪽으로 유명인이었군요. 이미 그 마을에서 나쁜 쪽으로 유명하면 다 피하죠. 그럼 혹시 그 남자 그 남자랑 신씨는 사이가 어떻다고 혹시 하던가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신씨가 가끔 구멍가게 앞에 앉아서 술을 한 잔씩 하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박씨하고 마주치면 다른 사람들처럼 외면하지 않고 꼭 자리에 앉혀서 한두 잔씩 술을 나눠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씨가 이제 박씨도 당신도 나처럼 어려운 처지인데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박씨를 감싸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분인데... 유일하게 이 박씨한테 말을 걸어주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신씨였던 거네요. 그 무렵 형사님이 국과수에 긴급히 요청했던 1차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형사님의 첫 판단이 적중했습니다. 신씨의 직접 사인은 익사였는데요. 그 문제는 이 머리에서 발견된 이 찢어진 상처가 둔기에 의해서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렇게 되면 결국 둔기로 인해서 머리를 공격당하고 의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산 사람을 빠트린 거네요. 리어카 통째로 그것도. 집이라도 확인을 해보자 싶어서 바로 박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버럭 성질을 내면서 박 씨가 나오더라고요. 성질을 내요? 김이 아까 전에 마행패부리고 폭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인근에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현재 탐문 중이라는 말을 하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신 씨를 언제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2월 16일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월 16일이요. 지난 겨울에 봤어요. 이 정도가 가장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이런 진술이 되겠고 날짜를 정확하게 지목한 것은 뭔가 경찰이 이제 찾아왔을 때 내가 그 날짜에 봤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답변이 되겠죠. 박 씨가 범인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잠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안에 발을 들였죠. 그래서 집안에 혹시라도 뭐든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집에 들어선 순간에 참 뭔가 이사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만 마시면 난장 피우고 살고 있다고 들어서 방바닥에 술병도 좀 굴러다니고 엉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안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옷도 아주 칼같이 정리돼서 걸려있고 양말도 일렬로 테이블 위에다 접어서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라이터까지도 색깔별로 따로 구분해서 일렬로 줄을 세워놨더라고요. 이거 증거를 못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질문부터 두서없이 던졌습니다. 박시방에 좀 특이하게도 노래방 기계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좋아하시냐고 했더니 맞짱구 치면서 최근에 돈을 모아가지고 노래방 기계를 한 대에 장만했다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계 옆에 이렇게 보니까 수첩이 하나 좀 오래된 게 있었어요. 이거 좀 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노래번호랑 가사를 적어두는 거라면서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펼쳐봤는데 정말 박시 말대로 노래번호하고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네. 이 날짜하고 간략하게 적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기장이다. 그런 느낌이 왔고 그래서 수첩을 이렇게 맨 뒷장으로 확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박 씨의 수첩에 있던 기록입니다. 아침 10시에서 밤 12시 까지 막걸리 5통 뇌 망치로 죽임 신땡땡 가로 사망 숨을 쉬고 있는 채로 리어카에 실어 기름 탱크 선착장에 밀어넣음 12시 10분쯤 앞에 앉아 그 모습을 봄 담배 한 개비 피었음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가네 자기가 한 걸 적어놨네요? 너무 상세 이게 정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이 기록해놓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범행을 시간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자백이네요? 본인이 말만 안했지만 그게 자백인 건데 리어카체로 밀어넣는 거 이거는 범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거기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걸 보자마자 바로 현장에서 바로 딱 체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을 절대 자극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근데 어떻게 차분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범행 현장이죠 박 씨 집에서 뭔가를 찾아내려면 박 씨를 이 집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 씨한테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경찰서 가서 하나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같이 좀 가실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봤죠 그러면 순순히 따라가겠다고 하던가요? 네 아주 흔쾌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노트에 좀 좋은 글도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노트도 좀 같이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하시라고 경찰서까지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순순히 거기서 뭐라고 하던 거예요? 바로 일기장에 대해서 단토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노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 아니 그런 게 적혀 있었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몰래 적어둔 것 같다면서요 자기 몰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헛소리거나 아니면 진짜 억울하거나 살인하고 유기했다 이런 내용을 남의 노트에 어떻게 씁니까? 계속 본인은 나 모르는 일이요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본인이 적은 게 아니라 했지요 그럼 좋아요 그럼 우리 필적 감정합시다 그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일기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 법정에서 채택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박 씨 눈이 팍팍 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비단 이 수첩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범인이란 것이 밝혀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당신은 100% 감옥에 가게 돼 있고 그런데 잘 알겠지만 자백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평양이 하늘과 땅 차이니까 생각 잘 해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그랬더니 이게 통했습니까? 그랬더니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요? 예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아 그런 얘기는 결국은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자백하겠다 이 얘기네요 박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셨던 망치를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었고요 집 안에서는 누미놀 반응도 나왔습니다 어머 다 나왔네 피해자 신 씨의 DNA까지 나옵니다 다 나왔네 왜 살을 냈을까요? 무슨 얘기를 내뱉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실토하고 죽여달라고 달려들었다 이게 신 씨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자기가 절도죄로 교도소에 간 적이 있는데 경찰에 붙잡혔던 것이 이 신 씨가 경찰서에 몰래 고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앙심을 품고 자기는 한 번 앙심 품으면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답이네요 진짜 주복 범죄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신 씨가 사실 다 인정했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바다에 신 씨를 이렇게 내던졌을 때 신 씨가 이제 실신에 있다 깨어나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잘가라 하면서 인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휴 잘가라를 했다고요? 너무 잔인하다 이미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거 자기가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어떻게 알았네요 말도 안 되지 그렇다면 박 씨의 주장에서는 누구한테 혹시 들었다고 말하던가요? 그 해 초에 자기 지인한테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는 석 달 동안 신 씨하고 마주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7일 아침에 자기 집 앞을 지나간 신 씨를 우연히 받고 신 씨한테 막걸리를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유인해가지고는 술에 취한 신 씨한테 망치로 혹행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신 씨가 사망하지 않으니까 이 신 씨를 2층 계단에서 굴려가지고 떨어뜨렸는데도 살아있더랍니다 그 신 씨를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너무 잔인하다 술을 먹여 죽이려고 애초부터 작정을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정말 아주 잔인하게 근데 신 씨하고 박 씨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근데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세 달을 기다려요? 어디에 사는지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본인이 알려고만 한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기다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말이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일단 신 씨가 고발했다는 그 절도 사건이 대체 언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건은 1999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황당한 건요 박 씨가 신 씨를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14년 전 사건인데 5년 전에 알게 된 사람을 어떻게 고발을 하죠? 정말 이거 황당한 얘기긴 한데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실제 보복 범죄였다면 굉장히 가중 처벌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얼추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이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했다는 지인은 또 누구며? 그래서 그 박 씨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하고 지금 연락처를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박 씨를 뭐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지금 지금 너무 늘어노니까 형사님이 박 씨한테 돌아가서 상황을 다시 물었더니 거짓말이 아니라 착각을 했었다며 펄쩍 뛰면서 이번엔 동명이인의 다른 지인이 얘기를 했다고 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진짜 그만해라 좀 지저분하게 하네 뭐야 이게 왜 형사님도 힘들게 뭐하는 거예요 진짜 형사님도 갖고 노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게? 일단 제가 볼 때는 박 씨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게 이게 뭐예요? 일단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 치고는 노트에 자기 범행을 일단 기록을 해놓았고요 범행이 기록되어 있는 노트를 형사들한테 아주 쉽게 전달을 해주고 있지도 않은 지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진짜 일종의 망상이 있어 보이는데 망상? 망상 그 지인을 통해 알았다는 지인도 박 씨가 그냥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일 수 있어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망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본인이 생각한 거니까 근데 이름이나 연락처 직업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거를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박 씨가 우연히 주운 명함의 이름과 직장을 보고 실제 자신의 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 가상의 인물 가공의 인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황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 동생분한테 이렇게 범인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우리 누나한테 왜 그랬는지 네 꼭 물어보고 싶다고 진짜 저도 궁금해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해 드렸는데 박 씨 눈빛이 갑자기 또 이상해지더라고요 눈빛이 이상해져요? 아 이제 너무 무섭다 이 사람 오 왜요? 동생분을 손가락으로 가득키더니 저 사람이 자기를 고발했는 사람이라고 하 제정신이 아닌거지 아니 누나도 20년 만에 만난 사람인데 20년 만에 소식을 알게 된 사람인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어쨌거나 검거를 하셨고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박 씨는요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받아 15년형을 받았습니다 6위까지 했는데 피해자라는 생각하면 너무 허무해요 개인적으로 망상의 어떻게 보면 병이죠 네, 장애죠 장애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을 못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저는 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멀쩡한데 그분은 망상을 갖고 있고 맞아요 또 병을 앓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피해자분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인생만큼 남의 인생도 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고 맞아요 살아가는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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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